서울주택도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SH 참여형 사업 참여 대상지를 모집합니다. SH 참여형 이란 SH와 주민이 공동사업 시행자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우수 레포터즈가 되겠습니다. 저는 최우수 레포터즈가 되겠습니다. 최우수 레포터즈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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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테 먼저 자랑을 했어요. 그냥 동생도 이걸 그렸거든요. 그런데 저만 상 받았잖아요. 왠지 약 올리고 싶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